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 오늘은 9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투자론은 크게 단원이 시험 목차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투자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및 기법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투자 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의 개념 이렇게 나오죠 투자라는 것은 우리 교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장래 현금 수입하고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과는 틀리다는 얘기죠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자의 지급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시하셔야 될 게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을 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배워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서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게 되면요 1억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어주지 1억 원금 자체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운영기간 중에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에 양도 차익 있죠 가격 상승에 따른 그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소득 이득률하고 자본 이득률을 합한 것을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종합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 그쵸? 그러니까 그 순수익의 크기에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이득률하고 자본 이득률을 우리가 산정할 때요 일기를 보시면 기초의 주택 구입 가격이 1억 원이죠 그런데 기말의 순영업소득이 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소득 이득률을 계산하게 되면 1억을 투자를 했었을 때 천만 원의 수익이니까 그죠? 곱하기 100의 논리가 있겠죠 그러면 소득 이득률은 10%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말의 평가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초의 주택 구입 가격이 1억 원이었는데 기말 평가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자본 이득률은요 마이너스 50%라는 얘기죠 원래 1억이었는데 그죠? 마이너스 5천으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5가 되니까 0.5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마이너스 50% 그러면 소득 이득은 플러스 10%가 되는데 우리가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50%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4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기의 종합 수익률은 마이너스 40%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기를 봤었을 때는요 기초 평가 가격이 5천만 원인데 기말의 순영업소득이 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 이득률은 5천분의 천이니까 5분의 1 개념이니까 20%가 되겠죠 그런데 기말 평가 가격이 1억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5천을 투자해서 5천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5천분의 5천이니까 1 곱하기 100 하면 100%죠 그렇죠? 그러면 2기에는 종합 수익률이 120%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감안해서 종합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필요하냐면요 지렛대 효과를 계산할 때 보게 되면 1년간의 순 운영 수익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1년간의 가치 상승분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 자본 이득률이 있으면 그것도 가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차입을 동반을 해서 내 지분 수익의 크기를 더 크게 가져가는 거 그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방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개요가 있었고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했을 때요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교제상에 나와 있지만요 기대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위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실현 수익일 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유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통칭해서 위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크기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익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어상에서 다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은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을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위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 위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 사업 위험 안에는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위험도 있는데 통칭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 위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 교과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재작년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계 있죠 이걸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을 때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거나 경비관리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수익성이 악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 운영 위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약이 되는 게 시장 위험이고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섬으로써 아니면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서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치적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금융 위험이라는 것은 차입을 동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내 돈으로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요 아니면 빌려서도 투자할 수 있을 때 빌리지만 않으면 금융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융자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원금 상환에 대한 위험 부담도 커지지만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융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액 자기 도로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금을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렛대라는 게 뭐를 지렛대라냐면요 우리가 차입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있죠 이런 거를 지렛대 삼아서 투자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고 금융 위험의 부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수익금에 대한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전세 안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차입을 했을 때는 은행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종합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형에 보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정의 지렛대 효과는 종합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수익률에는 소득 이득하고 이득률하고 자본 이득률이 다 포함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커지면서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종합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립적인 레버레지 효과라는 것은요 이거는 종합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지분 수익률하고도 크기가 동일한 그러면 중립적 레버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하더라도 레버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계산적인 사고보다는요 만약에 이렇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얘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여기 보게 되면 저당 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커서 발생하니까 저당 수익률을 낮춰주면 돼요 대출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융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원리금 상환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정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험에서 한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더라도 종합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저당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개념이 뒤에 가면 용어상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도 인용이 된 게 뭐냐면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98페이지 상단에 예제가 있죠 부동산 투자 시에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종합수익률하고 지분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해요 빌린 게 없을 때는 그러니까 종합수익률을 구하면 그게 곧 지분수익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 보시면 총자본수익률이 있고 자기 자본수익률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총자본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의 크기 이걸 우리가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크기로 할 수 있고요 자기 자본수익률을 우리가 도출을 할 때는 총투자액이 아니고요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죠 그런데 이 지분수익이라는 것은 순수익에서 이자를 공제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입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연 3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연 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의 순수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3천만 원에다가 2%라는 것은 10억에 대한 2%니까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10억이니까 10억에 5천이니까 얘는 5%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자본수익률도 융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전체를 내 돈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천의 수익에서 내가 이자를 공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는 총자본수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차입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는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래요 빌린 게 50%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종합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출 이자율이 몇 %냐 하면 4%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4%라는 조건을 기준해서 여기도 종합수익률을 계산하면 똑같아요 종합수익률 또는 총자본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총투자액이 10억이죠 그래서 5천이 나왔으니까 총자본수익률은 5%로 똑같은데 자기자본수익률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기자본은요 10억인데 50%를 빌렸으니까 5억만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5천에서 이자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냐면 4%죠 5억에 4%면 2천이죠 그러면 5천에서 2천을 빼면 이게 3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나누면 6% 나오죠 그렇죠 5, 6, 30이니까 그러면서 차입을 했을 때는 6% 차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차입을 했을 때가 자기자본수익률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이거는 정해지렛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요 총자본수익률이 5%고요 빌린 차입 이자율이 4%니까 총자본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안 해도 정해지렛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렛도 효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제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없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고 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지렛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이렇게 적용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조세 부담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늘려지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늘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자는 금융기관 같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당연히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할 것이다 그래야지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로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이렇게 대처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금리의 변동은 투자의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부의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투자 수익률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동산은 현금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금융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 인플레 위험도 인용을 해 줬으니까 이런 위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익률의 종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이 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에다가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한 8천 정도의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8%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확률값이 제시가 되고 미래 경제 상황에 따른 호황이냐 불황이냐 또는 정상이냐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본에 대한 기회병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했던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할 때는 은행 이자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수익은 최소한 주어져야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때 발생하는 게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최소한 얘는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기대의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는 얘기죠 어떨 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요 기대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우리가 채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을 때는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균형 상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의 표현이 나오니까 어느 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활용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드린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돼서 얘가 얘보다 커서 이게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반대로 얘가 작아진 상태에서는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계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이게 시장 가치하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가 A가 있어요 근데 H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이게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주가가 3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가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여부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내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최소한 시장에서의 정해진 가치보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치가 컸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 객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컸을 때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용어상에서만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행동 또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는요 투자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안에 있으면은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예 거기에 상당한 대가가 주어져 있을 때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예 여기서의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전계금 같은 데 있죠 예 이런 데만 투자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복권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꽝이 돼서 투자한 돈을 날릴 가능성은 크지만 거기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얘기할 때는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면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되어 있을 때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얘는 무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럴 때 여기서의 무 위험률은요 전계금 이자율, 국채 이자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병의 성격이죠 내가 만약에 국채에 투자했으면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이걸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정할 때는 얘를 기본 이자율로 놓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가장 최저 수익률이 무 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국채 이자율은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르면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져야 돼요 그런데 국채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져야 되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 위험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무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이것도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요 위험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투자 가치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위험이 작아지게 되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투자 가치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요 투자 가치라는 것은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가령 예들어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천만 원일 때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가 있고요 얘가 천만 원일 때 요구 수익률이 20% 이거는 1억이 되는데 이거는 5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커질수록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 가치를 구할 때는 요 공식으로 구하는데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도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근래는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01페이지에 있는 우염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